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기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김우연입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2023년 시청자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머니 키워드림과 함께 하시면서 2023년 시작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2024년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 그리고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미리 집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또 이데일리TV의 최고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2023년 시장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2024년에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좀 어떠셨어요? 정말로 좀 재미있는 시장을 좀 맞이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데일리 와가지고도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에 이제 저희와도 머니 키워드림에서 함께하게 되셨는데 좋은 종목들 시청자분들께 많이 콕콕 집어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성과 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이렇게 방송 한번 꾸려가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또 저희한테 주셨던 히든 공약주 많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히든 공약주 한번 저희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전문가님 안에 기법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히든 공약주 두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제 히든 공약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상 같은 종목들이 70% 넘는 수익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을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공약주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두 달 정도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마다 그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상당히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년을 어떤 종목들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종목들 중에서 제가 2주 후에 다시 나와서 이 종목도 이렇게 움직였죠? 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들을 놓치실 수가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KNS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 보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바닷건, 이 상승의 초입부관에 들어왔을 때 오일선을 다시 한 번 좀 복구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실질적으로 31%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공략했을까요? 맞습니다. 공략했습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맥점에 들어가서 두 번 정도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이 최고가 상승 다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상의 상승하는 상승분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강한 종목들, 이런 이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서 내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초반에 정말로 장세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승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더 많이 상승한 종목들, 실질적으로 있지만 임팩트 있는 종목들, 대상 홀딩스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매수 구간 대비 70% 이상까지 상승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이때 당시에는 한동훈 관련주들이 그렇게 큰 바람이 불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죠? 이제부터 뭐가 불 거다? 테마주에 바람이 불 거다. 총선의 시계열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사, 스토리텔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어디서 사야 된다? 원칙대로 오일선이 깨지는 종가부터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기준만을 가지고도 매매를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놓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년 초반, 내년 1분기 정말로 시장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년 초반에 어떤 테마주들이 불든지 간에 그런 테마주들의 맥점을 찾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종목 놓치지 않고 매매하실 수가 있다. 보세요. 저는 계속 얘기를 들리는데 방송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대조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라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제는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얼핏 기억이 나는데 남자의 주식이다. 정말로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강력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렸고 호재, 종목에는 호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테마 호재도 있고 개별주의의 호재도 있는데 이 신라제는 올라갈 때는 신장암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힘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여러분들 대답 나오셔야 됩니다. 시장의 관심도, 주목도입니다. 이런 관심도와 주목도들이 있는 종목들이 눌릴 때 그 눌림목이 진정한 2차 시세로 가는 정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눌림목을 한번 준 다음에 매수 구간 대비 16%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손실보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싼 구간에서 사고 있는지 아니면 비싼 구간에서 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지 수비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 매매는 싸나요? 낫나요? 낮은 구간을 공략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은 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수익률이 파워풀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목 선정입니다, 여러분. 이슈 선정입니다. 테마의 이슈. 대장주를 분석할 줄만 안다면 그런 종목들이 눌릴 때마다 2차 시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코어롱 글로벌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 기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좋은 기법들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 요요 기법입니다. 요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종목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하는 상승분에서 결국에 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갈 구간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부각될 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코어롱 글로벌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상승하는 모습. 매수 구간 대비 얼마예요? 24%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주가는 처음부터 어디다? 바닷권이다. 이런 종목들이 이 코어롱 글로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KTCS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 구간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김보람 솔루션 신청하시면 저희가 7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년에 여러분들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충분히 계좌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 지금은 아무도 안 보죠. 그런데 이 화천기계가 조국이 주목받기 전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그 맥점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부터는 한동훈 씨와 같이 어떤 양강구도로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처음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독주체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초 시작하는 그 테마의 시발점에서 제가 화천기계를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매수 구간 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테마주 매매를 거의 한 10년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이 테마의 분석,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 테마가 어느 정도의 호재의 크기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들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선점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해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두 달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달 돼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 내가 몇 종목이나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복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종목이에요? 제가 90종목 이야기를 드리고 그중에서 86종목이 수익나고 4종목을 손절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해보니까 93.76%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복리, 최고가 대비 수익률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단리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프로냐? 218%입니다. 90종목을 공략해서 86종목을 수익을 내다 보니까 단리로만 계산을 해도 218%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 대비,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계좌들을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정말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제는 2024년을 준비하시면 정말로 따뜻한 1분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과.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히든 공략주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한번 2023년 마지막 방송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은 70% 넘게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었고 KNS라는 종목도 30% 넘게 수익을 가져다준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이 얼마나 낫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5일선이 깨지는 부분에서 종가에 접근해서 수익을 얻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5일선이 깨지는 종가에서 모든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요. 시장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호재성 뉴스가 붙어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주말에만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하다 보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김보람 전문가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무료로 이야기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화면 오른쪽 밑을 함께 보시면 QR코드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검은색 박스 보이시죠?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으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그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화면에 뜨실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코드 눌러주세요라는 창이 나오시면 777774개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2023년 여러분들의 계절에 살릴 수 있는 종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는 거 아시죠?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입장해 보시죠. 역시 동일하게 참여코드 7777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브레이크 기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전문가님 다양한 종목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주고 계시는데 또 어떤 종목을 리뷰해볼까요?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강한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률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맨날 강한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김보람 솔루션 7일 체험, 이걸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사이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 신규가 상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엄청난 거래대금과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 5일선 안 보이죠?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인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신규 상장주가 5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은 길이다 보니까 표시만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5일선을 깼을 때 강력한 종목들, 시장의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뭐가 있다? 분명히 상승하는 상승 모멘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하는 공략과 대비해서 1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 최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는 구간 없이 바로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공략하면 시간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원하는 액션과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이런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될지 알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다 위에서 따라 들어가서 결국에 실질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맥점들에서는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습관과 기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 프로모티입니다. 에코 프로모티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약간의 악재들을 가지고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질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 노안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이슈와 악재를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신규 상장 이슈로 무너졌습니다. 신규 상장 이슈로 무너졌는데 그 금액이 얼마예요? 시가 총액 대비해서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거든요. 이게 악재 뜬 날인데 악재 떴을 때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들고 있지도 않았지만 이거 괜찮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은 또다시 기회를 줄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디서? 5일선 아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자리들, 우리가 공약할 수 있는 자리들을 준 다음에 매수가 대비해서 12%의 상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력하게 상승하는 이 상승의 모멘텀에서 5일선을 깨는 조정을 안 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차트 속에 답이 있고 차트만을 가지고 공약하는 게 아니고 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의 관심과 이슈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를 분석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과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매수가 대비 12% 상승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약했던 그 공약 평단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했어요. 좀 울려 있잖아요. 좀 마이너스도 뜨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도망갈 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남겨놨어요. 왜?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이 상승 전환, 상승 반등한다는 것을 어떤 경험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매매 10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매매, 주도주가 떨어질 때 어떤 맥점에서 얼마만큼의 반등을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10년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올라가는 수익까지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들,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기준은 뭐예요?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에서 여러분들이 놓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우입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게 있어요. 테마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올라가는 종목들, 첫 번째로 이슈 받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한 테마에다가 뭐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안 돼. 너무 리스크하지 않아?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아야 돼요? 이 테마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로 여러분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정말로 위험할까요? 그 계란이 끝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 매매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강한 테마, 정말로 강한 대장주 섹터에서는 우리가 강한 비중으로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 이번 달은 저희가 한동훈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한동훈 관련주 몇 번 거래했어요? 제가 약 30번 정도 거래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런 기록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5일선 위에서도 한 번씩 거래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 테마의 대장주니까. 우선주들이 너무나 테마가 강하니까 우선주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대상우뿐만이 아니에요. 대상홀딩스 우, 이런 것들 다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5일선을 깨지 않은 맥점에서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들어오시는 분들, 노란톱에서 우리가 안전한 공략들을 좀 약간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빼더라도 많이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테마의 대장주니까. 너무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공략을 한번 해보고 봅니다. 제가 여기 3만 1,300원 여기서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거 1분 보험이다, 여러분. 3만 1,300원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안 사졌습니다. 안 사지고 그냥 매수가 대비해서 15% 바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놓쳐야 돼요? 이렇게 대장주인데, 이렇게 이쁜 주식인데. 우리가 만약에 데이트할 때도 밥 한번 먹자 했는데 만약에 퇴짜 맞았어. 끝내야 됩니까? 또 노력해봐야 됩니다. 대상 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이쁜 종목은 또 시도를 해볼 가능성.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체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상승했어요? 12% 상승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종목에서 아, 이거 안 됐다. 나 이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이 올라가는 12%의 상승을 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쁜 종목들은 어떻게든 맥점이 주는 그런 기회들만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매주, 매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테마들을 분석해서 항상 수익과 이렇게 안전한 매매들을 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성입니다. 덕성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한동원 관련주 몇 번 거래했다고요? 30번 거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덕성이 무려 5회나 차지했습니다. 5회나.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세요.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큰 상승. 시장의 테마 대장주를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 이거 올라가서 더 이상 먹을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할 때마다 파동을 만들면서 맥점을 주기 때문에 그 맥점들을 잘 공략한다고 한다면 덕성만 가지고도 5번의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일성 깼죠? 제가 맨날 무슨 얘기하죠? 충분히 5일성 깨더라도 종목 공략할 수 있다. 분명히 맥점이 있다. 그런데 5일성 깨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반등 준어야 안 준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깰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공략을 해서 5번 다 성공한 정목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빨간선을 깬 5일선에서 종가 배팅하니까 다음날에 고가가 1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가 배팅만 했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마이너스 구간 없이 어느 구간에 매도했더라도 10%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종목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강한 종목, 너무나 주도주니까 각각의 맥점마다 공략을 해서 3%씩 3번 또 아주 알차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3%는 너무 작은데? 보세요. 제가 이 3% 맥점을 공략해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9%의 수익을 또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종목으로 한 종목당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세요. 약 이틀, 이틀 반나절 만에 바로 9%의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맥점을 찾는 것들은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강의로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셔야 될 건 뭐냐면 테마를 보는 눈과 시장의 주도주들만 거래하는 습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로 좋아질 수가 있다니까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어때요? AI 주도주였고 시장의 대장주였습니다. 거래대금 1조. 그런데 몇 번 거래했다? 3번 거래했다.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거래하고 말법한 종목을 맥점마다 3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떨려요. 막 설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가는 순간, 이 종목이 시장의 중심을 받는 순간부터는 저의 컨택, 저의 그물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한테 큰 수익, 좋은 수익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매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덕성. 그런데 두산으로보틱스 어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일 동안의 거래에서 바로 약 11%, 12%의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맥점마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종목을 들고 오래 가는 것 또한 리스크예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 지수, 이 스윙의 종목들은 다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맥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들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맥점만 잘 짓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금속 5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늦은 종목이었지만, 늦은 대장주였지만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종가 배팅을 하니까 다음 날에 17%의 상승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항상 좀 급하게 투자한다거나 종가 배팅으로 수익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과 기준이 어때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손쉽게 종가 배팅만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개미와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종가 배팅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종가 배팅합니다. 개미들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쌍바닥, 쓰리 바닥 지지하면 올라갈 거야.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립니다. 쌍바닥 없습니다, 여러분. 쌍바닥이 없다는 걸 전제로 보수적인 전략을 짜더라도 분명히 종목들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택하는 지점들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지지하는 지지점을 깨면서 개인들의 손절이 들어오는 구간, 그 맵점만의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매주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거래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정말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1월 달 다시 한 번 매 첫 주마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에는 정말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종목을 선택해서 오래 끌고 가는 기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익 기법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기법들도 있는데 김보람 전문가님 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하지만 종가에 접근을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테마를 보는 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됐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맥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분들 아니면 주식을 아직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분들 이렇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테마주를 찾는 거는 올해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보람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해 보시죠. 2024년 어려운 시장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무트폰의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화면 가까이로 지금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오시는 거 확인되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걸려있어요. 7777이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인데요.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편하게 입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이제 2024년이잖아요. 며칠 뒤면은. 이런 분들은 정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로 주식으로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나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싶다. 정말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내가 진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함께하는 종목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매매가 오히려 스윙보다 안전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 프레임의 전환이 정말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스윙 낼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단기 매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스윙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어떤 건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만의 기준을 가지고도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매매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세요. 주말 아침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지금 여러분들이 QR코드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7777 걸려 있으니까요. 함께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계시니까요. 강의나도 장중에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시장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금요일장도 한해를 잘 마무리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느냐. 선이 중요한 거다, 기법이 중요한 거다? 아니라고 얘기 드리죠.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중요한 거냐? 물론 종목보다 더 위에는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이 바람이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걱정할 게 크게 없어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나스다, 현재 정고점 다 넘고 거의 산타렐리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 조종을 생각해야 된다. 무슨 조종? 건강한 조종. 왜냐하면 현재 2평선들이 다 정배열인 상태에서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은 21선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는 조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실 때 뭐다? 단기적으로 조종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스닥. 이 코스닥이 지금까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가 제가 내년 1분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월의 하락분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4분기 좋았죠? 4분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까지 있다? 930, 940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잘 들으세요. 1분기가 되면 이 상승분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종이 나오더라도 나스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따라갈 겁니다. 테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괜찮을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분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 번 시장이 큰 조종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고점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수록 시장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1분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한 번 언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대세적인 상승기를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슈 말씀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뉴스와 연관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보면 한동훈 관련 주가 살짝 주쯤 했다가 다시 한 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할까요?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 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선당우사 하겠다. 그래서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출마를 한다는 게 무슨 걸 얘기하는 거냐. 진짜 당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약간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국회의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바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 왜 드리냐. 안철수 씨가 예전에 예능에 나와서 서울시장 경선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다?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주가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테마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확실히 주시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휴전 관련 이슈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긴병의 효자 없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막 내부 비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1분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만에 하나 이 휴전이 점점 가시화될수록 나스닥도 큰 상승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외적인 변수까지 훈풍이 불 때는 정말로 파워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별해야 되는지를 제가 노란톡포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메리트 있는 1분기가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다.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의 제목인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느냐. 보시면 여러분 올 초에 어땠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끝나다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올 초에 에코프로부터 2차전지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9월, 8월 말부터 한 9월, 10월까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힘든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좌가 진짜 빼앗긴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힘든 시간들. 근데 연말에 어땠죠?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연말의 힘, 이 연말의 랠리를 이어서 언제 집중해야 된다? 내년 1분기, 총선 전까지 정말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봄을 계좌에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번 연도 한번 되짚어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정말 급등하면서 소외감 느꼈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2024년 1분기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종목으로 또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 계좌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고민 김보람 전문가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싶은데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게 QR코드입니다. 이 검은색 네모박스 보이시잖아요. 스마트폰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기본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 영어로 된 주소가 나올 때 그걸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참여코드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7777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안내 내용들 김보람 전문가님이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자 보내주셔도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코드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7777 걸려 있습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이제 기법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문가님 기법 진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연말 선물 그리고 신년 선물로 종목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아끼는 기법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이 황금라인 기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기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좀 아끼는 기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파워풀한 기법이다 보니까 딱 세 분만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로 이 기법이 나의 계좌에 황금기를 맞게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황금라인 기법인데요. 보시면 항상 많은 분들이 선, 기법 이런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드려요. 종목이 중요하다, 이슈가 중요하다, 테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선도 중요합니다. 사실 타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은 당연히 시장의 대장주와 테마의 주도주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정말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선별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났어. 내가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기다렸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황금라인 기법에 선만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진짜 전문가, 나도 고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시아나 IDT인데 합병 관련 이슈를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주가가 큰 상승 후에 오일선을 깨는 장 중에 어디에 닿았어요? 아, 황금라인에 닿았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 종가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종가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황금라인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왔어요? 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 정말로 많이 터지고 핫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 이런 것들의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주의사항. 뭐냐? 강한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을 좀 넉넉히 볼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그중에 떨어지는 종목들,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손절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타점과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 제가 공략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종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보세요. 강한 주도주인데 시장의 악재가 나와도 이 황금라인 구간에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도 반등. 세 번의 반등이 다 황금라인을 기반으로 나왔고 실질적으로 몇 프로까지 상승했다? 10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종목당. 한 10%, 5%, 7% 이런 구간들이 다 이 황금라인의 구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강한 종목이다. 시장의 주도주다. 그리고 로봇 관련 이슈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이제 떨어질 때 황금라인에 닿으니까 14%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이 기법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뭐만 공부하면 돼요? 시장의 이슈와 테마의 대장주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타점적인 건 이제 다 제가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하나는 줄었잖아요. 이제는 기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지, 어떤 종목이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지만 체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양금속 우예요. 보시면 태양금속 운대 황금라인 닿자마자 몇 틀? 이틀 동안에 몇 프로 상승했다? 110%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가지고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몇 개 떨어지는 종목들? 10%씩 2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씩 2개 떨어지고 한 종목 100% 상승했으면 계좌 손실인가요? 수익인가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분한테? 3분한테 신년 선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노란토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짜 테마주 매매가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될 수 있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C사이트입니다. C사이트 실질적으로 신규주 중에서 많은 상승들을 보였고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나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받자마자 또 10% 가까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보시면 지금 종목한, 지금 선택한 종목들을 다 보세요. 강한 종목, 시장의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 상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15% 상승.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수익 내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여기서 10%만 수익을 낸다. 또는 20%만 수익을 낸다. 이런 종목들이 쌓여서 3개, 4개 되는 순간 계좌에서 100%짜리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윙 투자가 전혀 두렵지 않은 단기 매매. 리스크를 작게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들 있죠? 오일선을 깨는데, 오일선을 깨는 자리가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이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갔죠? STO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STO 관련주로 올라간 것 중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보람 전문가는 오일선이 깨고 나서 종가를 공략을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황금라인까지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두렵냐는 거예요. 원래 오일선을 깨는 종가에서는 반등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다 황금라인이 받쳐주고 있어? 아, 이 종목 간다. 이 종목 정말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 황금라인 터치하고 9% 상승했습니다. 이거 했냐? 노란토봉에서 실질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이 기법 라인 받아가실 수 있고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무슨 일을 드린다고 했어요? 일주일 체험권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공략해서 시장에서 내가 주도주 공략했다? 내가 만약에 대장주 공략했다? 아직까지 손절한 적이 없습니다. KNS입니다. 상승했죠? 올라갈 때 무슨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죠? 신규 상장주가 300% 상승률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첫 번째 상한가가 정말로 이슈, 사람들의 인식이 강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상승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승하면 이 상승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기준과 원칙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이 황금라인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터치하고 나서 11%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선을 터치하고 나서 상승하는 게 우연이라면 분명히 미스라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상당히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백테스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10년 동안 많은 종목들을 백테스팅해보고 통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기반으로 공략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코 프로봇입니다. 아까 공략했던 그 자리랑 다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 1차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어때요? 공략하고 좀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종목 선정을 똑바로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종목들에서 밀리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올라가고 결국에는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황금라인이 터치하고 나서 10% 미만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나요? 대부분이 다 10%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전문가님의 기법, 황금라인 기법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차트에 황금라인 보셨잖아요. 그 라인에 캔들이 닫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거 100%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나오는 전문가님의 기법입니다. 딱 3분만 추첨해가지고 황금라인 기법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노란톡에 서정님도 황금라인 기법 신청합니다. 거성님도 간절히 원합니다. 별대방님 지금 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한다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님 딱 3분 주시는 거예요, 추첨에서? 네, 맞습니다. 3분 딱 드리는데 그래도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신년이니까 2분 추가해가지고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보셨던 전문가님의 기법입니다. 황금라인에 닫자마자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 기법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셨는데 5분을 딱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추첨을 해서 무료로 전달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선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오른쪽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 편하게 들어오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황금라인 기법 한번 신청을 해서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내년에. 저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2024년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해볼 만한 히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항상 종목들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들이죠? 제가 2주 후에 또 나와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정말로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같이 공략을 해서 고기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정말로 쌓이는 계좌의 수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거스토리랑 시사이트입니다. 보시면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어때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웨툰 관련 주로 많은 상승과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면서 고점, 신규 상장 대비 몇 프로 빠졌어요? 75%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종목을 위해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75를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서 사요? 이 종목들이 고점에서 놀 때 아닙니다.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순간 이 맵점의 구간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묘하게 앞에 상승분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빠지더라도 뭐가 없어요? 리스크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웹툰 관련 이슈는 항상 남아있고 요즘 뭔 트렌드가 있냐 이 신규 상장주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시도할 때 5천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이런 장기 입형선을 헤딩하러 가는 트렌드 차트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의 관점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사이트입니다. 이건 제 장기죠. 보시면 5일선을 깨는 종목에는 분명히 맥점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종목 공략해서 수익 낸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 특기가 뭐예요? 팬놈 또 팹니다. 정말로 예쁜 종목에서 수익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눌릴 때마다 반등의 구간에서 우리가 맥점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날? 장 시작하고 바로 돌아오는 장 시작하는 그날에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보여드릴 종목이란 겁니다. 을복 관련 주지만 신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낼 거다. 보여드릴 거다.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정말로 예쁘게 공략하는 그 맥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두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 핑거스토리 그리고 시사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전문가님과 안전하게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시사이트라는 종목은 특히 한번 수익을 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망 들어오시는 QR코드 통해가지고 전문가님이 이 종목 언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 지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키워드림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전문가님 내년에 봐야 될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푸르르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